검찰이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청록색 수위를 입은 여성이 법무부 직원들의 안내를 따라 이동합니다. 지난 5월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입니다. 부산지법에서는 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기소 이후 세 번째 열린 재판으로 검찰은 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는 공포심을 사회에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들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교화 가능성도 없어 보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 씨 측은 사건 이후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심심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정 씨의 부모가 어릴 때 이혼해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불허했던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 씨는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있다며 수감생활 동안 자신을 뒤돌아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정의정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희윤입니다.